와 개찌렁이 바닥에다가 버리니까 막 진흙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? 어 대박 아 5월 달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5월의 왕리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왕리 왕리 을왕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작더라도 아가미 구경을 꼭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완전 좋은데요? 바람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 대박 이런 날씨가 흔치 않은데? 어? 고기만 나오면 딱인데 제발요 제발요 용왕나리 한 마리만 부탁합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질 좀 보려면 조금 기다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던져놓은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초리대가 덜렁덜렁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그 새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새끼 새끼 어떤 새끼냐 물거면 물고 말라면 말아야지 아이씨 아 기턴처럼 가벼운데 헤헤 없구만 없어 없구만 없었는데 왜 덜렁덜렁 거리는 것이요 어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라당기고 바다에는 배가 떠다니고 저는 요렇게 그럼 앉아갖고 낚시하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날씨도 좋고 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에? 고기만 올라오면 딱인데 아 좀 전에 방울 소리 엄청나게 들렸는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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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있나 빠졌나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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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일단 시끄러운 방울은 떼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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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 아 뭐 있습니다 뭐 있어 오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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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림이 안돼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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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뭐야 에이 래밀래미 놀래미네요 래밀래미 놀래미 새끼입니다 자 오늘의 대상어종 놀래미 새끼를 한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사이즈가 너무 아쉬운데 자 그래도 오늘의 대상어종 래밀래미 놀래미 새끼를 한마리 잡았네요 아이 사이즈가 많이 아쉬운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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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놔줄게 하하하하 예 놔주도록 할게요 뿅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거야 어 딱 두마리만 잡읍시다 두마리만 잡으면 미련없이 도망가줄게 아이 물속에서들 뭐하고 앉아있는거야 이 그지같은 놈들 아 물이 더 들어오면 나가기가 곤란할 것 같아갖고 일단 접도록 하겄습니다 아이 속상하네 어허어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갇히면 저녁 9시까지 있어야지 돼요 하하하하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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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건너편으로 옮겨갖고 던져놨는데요 예 지랭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4마리밖에 안 남아있네요 예 4번 던져갖고 반드시 아가미 한 마리를 잡겠음에 아 갑자기 서쪽에서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이대로 접기 아쉬운데 아이 막했네 막했어 아이 물 빠질 때는 드럽게 늦게 빠지더니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거야 예 여기도 안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입질은 없고 바람은 불어쌓고 물은 자꾸 들어오고 발판은 그지같고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5월에 으락리를 이렇게 보내버린다니 으이에힉 쉬잘데 아이씨불행 찍어주 Trick 올리 락